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가장 많은 경험은 뭐죠? 목사님 기도해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요? 혹은 목사님 기도해도 왜 더 문제가 중하거나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병이 더 깊어집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온 몸에 퍼졌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낫기는 커녕 오히려 암이 온 몸에 퍼져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라고 말 좀 할래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날 그 대화를 함께 하는데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기도하여서 암이 깨끗이 나암 받았어요 아멘하는 분은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을 못하고 또 속으로 생각하지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가능 안 하는 거예요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사역들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분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만 유산을 해버렸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기도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예 실패했다고 말할래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조하다 그러면 기도할까 안 할까? 뭘 생각해 자기 얘기해 그냥 목사님이 한 번 안수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기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예요? 유산을 했는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저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기적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별로 기대감이 없더라고 뭐 저도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머리에도 손을 꿇고 주여! 아이를 갖게 하여 주여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중학교 다닌다는 거 아니겠지?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상식에 매여 있고 또 합리적인 사고에 매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적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밤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매여 있는 상식의 틀을 부시고 합리적인 사고를 깨고 과학적인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제가 이번 주일에 준비하는 설교가 선포하는 것의 능력인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일부터 선포하지 말고 이밤부터 선포하시길 바라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입니다 오늘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무덤에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으리나 됐고 심지어 뭐라고요? 냄새가 난다는 걸 썩었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죽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이에요 선포하시자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방문하고 기도해 주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주 학생들 나이 때 예수 믿었던 거든요 내가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 때 제가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우리 자녀들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좀 더 다르게 살 거다 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 자녀들은 뭔가에 묶여 있어요 어떤 게 묶여 있죠 우선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게 지금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거죠 외모에 갇혀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를 바꿀 수 있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바꿀 수도 없는 게 그게 자꾸 생각하면 뭐 할 거냐고 바꿀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메여 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몇 등 한다 그게 사실이 메여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학생들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에도 공부 못했단다 저도 공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누구 못지않게 제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꾸만 어떤 성적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 중대면요 막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공부 잘했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메여 있거든요 또 어디에 메여 있을까 뭐 가정형편 메여 있을 수 있다든지 그러나 이미 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는 거 뭐냐 꿈이 이기는 거에요 큰 꿈을 꾸어라 큰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큰 기도를 해라 제가 오늘 자녀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큰 꿈을 꾸어라 친구들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큰 기도해라 큰 기도 똑같은 기도도 작은 기도는 하지마 아니 그냥 큰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 얘기는 큰 꿈을 꾸어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성교사의 말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언두우드 성교사와 아펜젤러 성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참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케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섬에서 인도 대륙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던 분이 윌리엄 케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두 수순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청소년기에 그는 구두를 고치는 그런 조그만한 가게에서 구두를 고치는 수순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복음을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사고는 전도라는 것은 그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나라와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당시까지 그냥 전도 이웃 사람들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지 우리 교회도 오지 않을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없는 시대에 윌리엄 케리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성경책에다가 세계 지도를 꽂아두고 구두를 고칠 때마다 시간만 하면 그 세계 지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구두를 고치던 어린 소년에게 꿈을 주어서 가난하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최초로 영국에서 인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큰 꿈을 꾸어라 큰 믿음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여러분 작은 기도는 하지도 마 그냥 큰 기도 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백년을 기도해라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기도해도 백년하고 바꾸어도 집안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백년 기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로 낙심하거나 염려 중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네 가지 원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한번 말씀에 주목하면서 기적의 네 가지 원리 첫 번째 기적은 가장 먼저 목적을 초월합니다 그냥 아멘하세요 아멘하는 겁니다 기적은 목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참 우리가 이해 못할 대목이죠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참 가까운 분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그전에도 이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랬던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평소에 참 가까웠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마르다가 부탁을 하면 주님은 단번에 달려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더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걸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인데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아파서 지금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든 겁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빨리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데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제 가자는 거야 아니 아프다 아니 아프다 갈 때는 오시지 않고 죽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 좀 해줄래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프다고 할 때 빨리 가서 기도해 주어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더 머무시는 겁니다 일부러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한시라도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본문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먼저 본문을 보고 정리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듣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가시면서 나사로가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나사로를 살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맞이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은 나아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채워야 되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픈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어야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증거하기로 원하시다 죽어도 산다 그것을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나사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나사로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론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구성에서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은 바로 십자가치로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환란이 있느냐 그래서 이 환란이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해결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초월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이런 말씀은 성경에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갈 때 상식적으로 가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상식적으로 가면 한 달이 안 걸리는 길을 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셔서 40년이 걸리느냐 4년도 아니고 목적의 초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훈련은 잠깐 하는 게 좋아요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라니까 웃지 말고 훈련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훈련은 오래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환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기적은 언제나 사람의 목적을 초월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란을 우리의 목적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뭐 그런 물음이 누구나 이쪽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원치 않는 아픔이 올까 물음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이 그냥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어떤 문제 없이 삶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냥 우리 자네들도 어려움 없이 우리 가정도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그런 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도 복이더라 아멘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도 복이더라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지독한 고난을 이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죠 나 혼자 편안히 사는 사람도 복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인생은 그것도 귀한 인생 아닌가 목적의 초월이라는 거죠 나만 편하게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꼭 편안하게 산다고만 행복은 아니고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복은 더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이 지난 5월 달에 우리 강릉의 만민의 교회 화재가 나서 여러분이 모금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걸 들고 하루 그 교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군사님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시름을 깊겠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왜 하루아침에 불이 나냐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불이 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할래요? 아니 다른 거 몰라 다른 집은 불이 날 수 있는데 교회는 불이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불이 나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불을 누가 맡겄어? 불이 났어요 그것도 사연이 기구하잖아요 우리 올 봄에 강릉의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붕이 낡아서 지붕이 날라갔대요 그래서 또 모금을 해가지고 그날 그 날라갔던 지붕을 다시 수리한다고 용접을 하다가 불이 튀어서 지붕만 날라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탔단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없어야 될 일이에요? 없어야 될 일이지만 있는 건 어떻게 하겠어? 그걸 누가 맡겼냐고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금해서 얼마나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지붕을 꽂힌다고 꽂히고 있는데 용접하다 잘못됐어 그만 홀렁 타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을 뭐로 위로할까?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주님은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교회가 불도 안 나고 어려움도 없고 잘 되면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화재가 나고 불이 날지라도 그런 고난을 잘 이긴 교회는 더 복이지 않겠는가? 아멘이죠? 불이 안 나는 것도 복이지만 불난 교회의 그 고난을 잘 견딘 신앙인들은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겠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산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 저는 그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주위에 날아가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 너 강릉의 만민의 교회 내 교회인데 야 너가 어려운 교회 지킨다고 고생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고 편안한 교회 다는 것도 복이지만 저는 요즘 우리 아우리지하는 교회 가보면요 제가 말 못하지만 제 마음에 어쩌면 내가 하늘나라 받을 상급보다 이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이 시골교회를 붙들고 농촌의 영혼을 붙들고 그 골짜기에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상급은 나보다 클 것 같아 여러분 기적은 목적을 초월하는 거다 우리는 쉽게 가고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싶지만 뜻대로 원치 않는 고난이 그래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의 목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은 더 복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왕곡하게 사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주님이 우리한테는 이럴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진작 오시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아주 왕곡하게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어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담겨있죠?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실 때 오셔야만이 고쳐주시지 이제 죽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도요 아픈 자는 고치는 명의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명의는 없습니다 주님 소용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혈류증 앓던 여인이 왜 열두 해를 앓았다고 성경을 기록하냐고 왜 베데스다 연못의 그 연못의 병든 자는 왜 38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말이야 왜 말해요? 불가능한 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든 자가 있더라고 할 때 그를 굳이 38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싶어? 그 사람을? 그런데 굳이 성경이 38년 됐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여인의 혈류병이 한두 해가 아니고 열두 해가 되었단 말이야 그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불가능하되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해수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늦은 날은 없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 그렇게 아픈지가 아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뭐라 물어봐요? 얼마나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픈지가 얼마나 됐어요? 뭐 한 이틀 됐다 그러면 빨리 고쳐보자 그럽니다 아 이렇게 된 지가 제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 이게 뭐 중한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환란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되었지라도 혹 때가 늦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이제 늦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나의 아내는 월경이 끊어졌어요 이제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진리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지 말자 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제한되느냐 시간 속에 제한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시간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의 신비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어디서 믿음을 잃느냐 시간의 제한 속에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제 나 늦었어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적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여전히 일하고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모든 것의 상태를 초월하여 일어난다 39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이제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매장이죠 땅에 묻습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도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굴 속에서 사막 지역이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 하나에다가 소상 때부터 차례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 동굴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느라 우리는 왜 제한이 되느냐 상태를 보고 우리는 제한이 되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병이 깊어졌구나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제한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되 언제나 상태를 초월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라카 메사카 아베노고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풀묻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라카 메사카 아베노고를 풀묻불 속에 던져 놓습니다 불이 뜨거우면 더 빨리 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자 풀묻불을 7배 뜨겁게 하여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뜨거운 불도 기적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뜨거운 불이면 빨리 탈 것 같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상태를 초월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목적을 초월하고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고 기적은 상태를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은 능력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요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반응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반응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목장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빨리 말해 왜 웃기만 해 얘기하라니까 듣는지 안 듣지만 얘기해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 예 안 듣죠 그래도 죽은 줄 알고 하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죽은 자도 말하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안 듣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니 제 목표 원리예요 이게 제가 사실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산자는 더 빨리 안 살까? 난 이게 믿어지면 좋겠는데 빨리 요즘 제가 좀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 이런 퀴즈만 계속 보여요 오늘 나사로야 나오느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죽은 자도 선포하면 살아나거늘 산자에게 선포하는 게 어떻게 능력이 안 되겠어 당장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 정말이야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33년을 목회한 사람이야 설교자로 저는 이 설교가 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저의 설교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처음 목회할 때는 저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해시킬까 설득시킬까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때요 뭐 상상도 못해요 제가 성도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좋은 책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저는 늘 설교를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야 이 진리를 저들이 알아듣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죠? 사람은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 설교의 붕괴증은 뭔지 아세요? 설교는 알아듣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선포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사람을 바꿀 거라고 사람이 알아듣긴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다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다 백년을 기도하자 못 알아들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전환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장세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들고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빨리 말해봐 모르지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 중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기도란 말이지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여러분 앞으로 기도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할렐루야 큰 소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은 능력을 초월한다 즉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죽었든 살았든 쉽게 말하면 오늘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도 살아나라고 외치자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왜 안 살겠어? 함연이지 않아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냥 제발 우리 목장은 안 된다 그러지만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번 8월 달에 기도 건보는 3일간 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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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자고 제발 우리는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된다 우리는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근세들을 활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일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 설거 제가 월요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번 주일 꼭 오셔야 되고 주일에 와야 돼 저는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에 매여서 논리에 매여서 합리성에 매여서 과학에 매여서 이 세상을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끼어넘고 추월하여 기적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력하고 패배적인 신앙을 이깁시다 여러분 맨날 뭘 참는다고요? 이제 그만 참아도 돼 그냥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기도하면 살아난 자가 안 달라지겠어? 포기만 안 하면 돼 안 된다고? 10년 하고? 아직도 남았잖아 한 100년 하지 뭐 그냥 할렐루야 100년 해보지 뭐 우리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듣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의 나 오늘 하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돼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그 말씀 듣고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상대가 알아듣게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라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할 수 없을 것 같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게 저의 목표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저는 늘 설교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설교가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또 들은 거 또 듣고 왜 또 하는데? 안 달라지니까 하지 사람들이 자꾸 했던 말 한다는데 돌아와 봐 양심이 있으면 한 번 듣고 달라진 적이 있는가 내가 아멘이죠 여러분 나는 주님 오실 때 한 가지만 얘기할 거야 그냥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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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여 기도하라! 주의 백성들이여 기도하고 기적을 누리자 아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